안녕하십니까 강남 용안점집 소천하씨입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가지 고민거리나 미래에 대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쪽집게 점사를 통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길을 헤매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진심어린 상담을 통하여 행복과 성공의 길로 이끌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